송님 부르면 되지? 네 송님이 서울에서 왔어? 아 잠시만 서울에서 왔지? 아 네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 네 혹시 여기 모서리 신분 있나요? 반도껏 노총관님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내 짝이 아닌 듯하고 저 사람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이고 싶어요 가끔 찾아오는 연애라는 환상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왠지 하려면 귀찮아 저요 노답 아무나 안 만나려다가 아무도 못 만나고 있네 부족한 너와 내가 만나 서로 이루어 나가는 게 사랑 연애 별거 아닌데 음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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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절 시린 마음을 안아줄 사람 찾고 있나요? 그 사람도 내가 안아주길 바랄 거예요 백마타 왕자님이 올 거라는 환상을 깨고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봐요 음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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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무나 안 만나려다가 아무도 못 만나고 있네 부족한 너와 그녀 이루어 나가는 게 맞나 서로 이루어 나가는 게 사랑 서로 이루어 나가는 게 사랑 나이 더 먹기 전에 고독사하기 전에 잘하구만 가수네 가수 감사합니다